안녕하십니까. 엄솔입니다. 토종 붉은 찔레를 소개하겠습니다. 한때 뭐 일종위기종에서 지금은 많이 보관된 우리 토종 붉은색 찔레 가까이서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죠? 노래 가산말도 있죠? 찔레꽃 붉게피는 남쪽나라 내 고향 바로 그 찔레 붉은 찔레입니다. 찔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대량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예약 예약을 받고 저희들이 생산 그리고 분양한다는 점 참고하시고 저희 토종 찔레 여러분들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 찔레 분양을 원하시는 분들 아래에 번호로 예약 바랍니다. 초종찔레 여러분들 정말 핫하죠? 요즘 그리고 분재를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외목대로 키우시면 엄청난 고가 즉 농가에서는 고수익을 장출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